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였죠. 민주당은 당대표가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원래 있던 현행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 가운데 84%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당원 개정안이 가결이 된 거죠. 어제 모습 잠시 보시죠.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찬성해야 돼. 저도 뭐 찬성 의견. 압도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박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당원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원 개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당원 개정이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죠. 다양한 의견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장경태나 또는 정청 내, 동원회 속에 바꾼 거 아닙니까? 이걸 바꾸더라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1호 수혜자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야당에서 얼마나 특출한, 대단한 존재라고 연임을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총선에 대승하고 당내 개혁도 성공해가지고 연임까지 하라는 일이 처음이니까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민주당원들은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누가 제일 좋은 카드냐, 필승 카드는 이재명이다. 한 번 더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은 거고요. 자꾸 개딸이라 폄하하지 마시고 그냥 국민의힘 전당대회나 신경 쓰시라. 이재명 맞춤형 당원 개정이다. 그리고 아까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1호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 맞지 않느냐. 그럼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정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네요. 그런데 일단은 좀 짚어야 할 것이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본인과 연관된, 쉽게 말하면 대선 출마를 하는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퇴 시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예외를 두는 조항을 포함해서 이번에 바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이해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런 논란이 일었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는 여러 차례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것을 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좀 개정이 되긴 했는데 처음에는 그 1년 전이라는 기한 자체를 건드리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바뀐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우려하시는 일이 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완전 맞춤형으로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쨌든 당내에서 분명한 건 잡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경선의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과정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정당으로서 말 그대로 정당 민주화를 이끌어온 정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권을 준 사람이 대선 후보로 대선 경선 직전까지 당대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인사라든지 아니면 당의 어떤 운영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당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선에 출마할 사람은 최소한 대선 1년 전에는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도록 하자. 이것이 민주당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제도가 된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대선 3년이나 남았는데 왜 지금 바꾸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번 8월에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 연임에 성공한다면 임기가 2026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2027년 3월에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대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2026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 공천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 1인을 위한 당원 개정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어쨌든 당원은 개정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